네 안녕하세요 범호포니트 조조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웹맵이라고 하는 오픈 도구를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웹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포트 스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이제 앱맵이죠 발음이죠 웹맵 이거는 앱맵 발음인데 이 앱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포트 스캔으로도 제일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앱맵 NSE를 통해 가지고 여러가지 취약점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이 에킹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칼리누스라고 하는 가상 이미지에서도 이제 앱맵이 기본적으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취약점 진단 아니면 모이 에킹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할 때 이 포트 스캔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불필요한 포트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가지 버전 정보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취약점들을 우선적으로 이제 찾아내는 그런 정보 수집 단계에서 이 도구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앱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콘솔 환경에서 많이 사용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앱맵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포트 스캔을 하고자 하는 그런 대역으로 현재는 메타 스포이트 탭을 대상으로 제가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 192.168.421-128 이런 식으로 각각의 대상에 대해서 스캔을 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아무런 옵션을 제가 주지 않고 동작을 했기 때문에 뭐 버전 정보나 그런 것들은 안 나오죠 그래서 오픈되어 있는 이런 포트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이런 프로토컬 서비스 기반으로 해서 이제 취약점들을 찾아내는 그런 힌트들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이런 식으로 콘솔로 여러분들이 다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콘솔 결과들을 이제 좀 더 더 웹 UI 형태로 이게 웹 대시보드라고 나와 있잖아 이걸로 관리할 수 있다 앱맵을 이제 GUI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또 젠맵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젠맵이라고 하는 것이 또 칼리 리눅스에서도 설치가 현재는 안 되어 있어요 근데 또 설치를 하려고 하면 좀 복잡해졌어요 이게 GUI 프로그램이라고 되니까 좀 복잡해지고 업데이트도 좀 안 됐다 그래서 이제 저도 찾아보는 과정에서 이제 웹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구를 찾아낸 거예요 물론 개발된 것은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한 3년 전에 개발을 했는데 사용을 해보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웹 인터페이스 형식으로 현재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런 걸로 이제 설치가 돼요 근데 웹 인터페이스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게 되면은 효율적인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다양한 원격에서도 여러분들이 접속을 해서 그 다음에 여러 팀원들이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강력히 좀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번 설치 과정은 이 GitHub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좀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GitHub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좀 설치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칼리 리눅스에서 GitHub에서 설치를 하게 될 건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도커 컨테이너 인진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는 이제 도커 컨테이너를 쉽게 설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설치가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apt 업데이트를 우선 해주시고요 뭐든지 이제 저장소를 업데이트를 해주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sudo install을 이용해서 sudo apt install을 이용해서 docker.io 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선 이렇게 설치를 해주셔가지고요 이게 꼭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GitHub에서도 도커 방식이 아니고 단지 그런 파이썬 도구를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주셔도 되는데 지금 현재 도커 환경으로 컨테이너로 많이 운영을 하니까 관리하기도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그대로 설치를 하도록 할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GitHub에 나와 있는 대로 nkdir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주려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거냐면은 결과 파일 XML 파일로 우리가 나중에 포트 스캔 결과들을 나오게 될 건데 그것을 이제 저장하고 그 다음에 그걸 도커하고 같이 연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 바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칼리 니눅스에서는 일반 사용자죠 일반 사용자에서는 도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도 명령어를 같이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것을 우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유튜브에서도 이제 도커 컨테이너 명령어들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커 런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를 받으면서 바로 실행되는 거죠 같이 실행까지 된다 저희가 그냥 다운로드만 된다면은 이제 풀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입력을 하게 되는 건데 런이라고 하면은 같이 다운로드도 받고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웹맵이라고 하는 네임으로 우리가 컨테이너를 관리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00에 800이라는 것은 내부 컨테이너 이미지에 있는 내부 실행하는 것과 그 다음에 현재 이 칼리 니눅스 쪽에서 800으로 나중에 연결을 하겠다 그 포트를 연결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볼륨으로 이용해서 저희가 만든 템프 템프 폴더의 웹맵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륨 형식으로 연결을 할 겁니다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은 함줄로 된 것을 이렇게 개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GitHub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은 현재 최신 이제 버전이 웹맵이 다운로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까지 레이어 방식으로 다 다운로드를 받고 좀 시간이 걸립니다 용량도 상당히 크죠 하나의 이제 리눅스의 컨테이너 위에다가 이제 웹 서비스들을 이제 실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용량이 좀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다운로드가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실행이 될 겁니다 우리가 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정으로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 다운로드되고 실행되면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다운로드가 되면은 이제 수도 도커 ps 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용해서 현재 제대로 동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800 포트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 파이어폭스를 열세요 브라우저를 하나 여시고 그 다음에 800 포트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로컬로스트 800 포트라고 여시면은 이렇게 웹맵이 동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 여기 보시면 이제 토큰 값이 하나가 있죠 예 토큰 값이 있고 그 토큰 값을 우리가 획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명령으로 입력하면 된다라고 굉장히 친절하게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그 다음에 이것을 토큰 값을 이렇게 복사한 것을 하시면은 이 토큰 값이 나오죠 이것을 복사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을 하시기 전에 쉘을 하나 더 열 겁니다 명령어 프론트를 하나 여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어떤 명령어를 이제 수행을 할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포트 스캔 앱맵을 이용을 해서 포트 스캔을 진행을 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 앱맵 그 다음에 이 대역들이 이 IP 대역이 현재 여기에 보시면은 192.168.41로 잡혀 있어요 저는요 그리고 두 개 이 빅박스라고 하는 도구하고 메타스포이트 탭이라고 하는 거하고 두 개를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이거 대상으로 이제 스캔을 저희가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옵션을 줄 건데 마이너스 A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OX 템프에 웹 있고 여기에다가 스캔 결과 마이 스캔이라고 하는 결과를 XML 파일로 저장을 하겠다 어떤 대역을 하겠다? 웹타스포이트 탭의 192.168.41 때의 모든 우리가 시클래스 대역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현재 보시면은 아 4일 때가 아니고 2일 때인 것 같네요 제가 IP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쪽에 빅박스 IP 하면 2일 때죠 제가 이 네트워크를 두 개를 열어놨네요 그래서 2일 때로 하면은 이제 두 개 대상으로 저희가 스캔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버전 정보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우리가 기본 TCP 스캔들을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 값을 여기다가 우리가 저장했던 그 생성했던 디렉토리에다가 저장을 할 겁니다 이것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죠? 아까 우리가 도커를 형성을 할 때 이 도커 컨테이너에 있는 이 프로세스 안에 하고 또 결과물들을 공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볼륨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V 옵션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이 대역들 칼리 리눅스도 이제 포함을 됩니다 같은 대역이 다 있는 걸로 이제 되어 있거든요 가성환경이요 그래서 이 세 개하고 그 다음에 앞에 1번 뒤에 뭐 2,5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한 다섯 개 정도 결과가 나올 건데 우리가 볼 것은 중요한 것은 이 두 개의 대상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이렇게 하면은 엠맵 포트 스캔을 하게 되면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버전 정보까지 같이 이제 나와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요 자 그러면 조금 기다리면은 저와 같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동작을 시키면 더 느릴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가성환경에서 보안 솔루션 없이 바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결과 값들을 보면 마이너스 A 옵션을 줬기 때문에 여러가지 버전 정보들 프로토콜의 버전 정보들 그 안에 서비스들의 정보들까지 이렇게 노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옵션에 따라서도 결과는 속도들은 좀 다르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제 정보들이 이렇게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 템프 파일에 그 다음 웹 맵이라고 하는 곳에 이 결과 값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 값들을 이제 웹 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하겠다는 것이죠 자 아까 우리가 토큰을 이렇게 생성을 했죠 그래서 토큰을 저희가 여기서 입력을 해서 입력을 해서 로그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은 이런 지금 화면이 나옵니다 상당히 깔끔해요 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깔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호스트 카운트가 이제 6개 정도 뭐 앞뒤로 있고 아까 칼리디눅스 메타스프리트 빅박스 해가지고 6개 정도가 이제 스키이 된 결과가 저장이 돼 있어요 자동으로 이렇게 불러오죠 아까 저희가 저장을 했잖아요 볼륨으로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이스캔 xml 파일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상세한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좋죠 네 상당히 좋아요 지금 현재 보면 결과 값들도 다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볼 필요한 포트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 분류가 돼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 결과들 확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두 개 대상으로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이제 통계를 좀 보여줍니다 많은 취약점들이 나오죠 175번 하고 155번은 얘네들이 있기 때문에 취약점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나온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뭐 클릭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FTP가 포함되어 있는 대상으로 자동으로 이제 필터링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커맨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뷰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플로우입니다 플로우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죠 저는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 좋죠 135번을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이제 포트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 쭉 이렇게 클로우 그 뭐냐 마우스 가운데로 스크롤을 하게 되면은 축소가 되고 확대가 되고 하는 것들을 바로 바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뭐 아주 많은 대상으로 한다면 좀 더 보기 좋을 수도 있겠죠 뭐 XML 파일에서 이렇게 파생된다 이런 것들 스타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면 PDF 리포트 형식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클릭하시면은 알아서 자동으로 이제 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디가 있는데 조금만 있으면 좀 생성이 돼요 레디가 됐다고 이제 나오잖아요 웨이트 웨이트 합니다 그리고 바로 PDF 파일을 생성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죠 목차는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보면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은데 결과물들을 이제 PDF 파일로 뽑아냈다는 것 자체 굉장히 좋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참고용이고 고객들한테 이제 결과물을 줄 때는 보통 이제 엑셀 파일로 좀 정리해서 이력관리 형식으로 주게 됩니다 실무에서는요 자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앱맵에 그런 것들을 뷰어를 이렇게 비주얼하게 좀 표현할 수 있고 통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도구 중에서는 오픈 도구에서는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유료 도구 같은 경우에는 포토스캐이나 그런 결과들이 굉장히 잘 돼 있죠 보고서 잘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무료 도구로 충분히 더 활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같이 다뤘습니다